기차로 타고 가는 여행자로서 최고의 명순기라고 했어요. 춘천은 포만의 도시예요. 지금 춘천은 레고의 도시가 된다는 거야. 레고의 도시야. 명순섭도 바뀌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제2의 긴민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어. 문화재청은 문화관광부 소속이야. 이게 잘못되는 거야. 문화재 부가재에 대한 재청이 아니고 문화재 부가재에 대한 재청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 의사 재물순위는 현대판 이완용이 매공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처장은 현대판 단간 놀이된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놀러 오는 게 아니야. 이 자리가 서울에서 대전이고 춘천에서 대전이고 도여에서 대전이야. 이 자리가 와가지고 뭔가 하시겠다고 하려면 앞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국민처장입니다. 국민처장. 국민처장이라고. 국민처장. 국민처장. 청장이 누구 줄 알아요? 정재숙이가 국민처장이야. 청장. 오케이.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다가 가더라도 내가 뭔가에 흔적을 남겼다. 내가 뭘 하다 죽었다. 이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하는 징거리가 이게 백년을 임대를 준다. 백년이면 3대가 세뇌가 돼서 춘천 중도는 없어지고 춘천 중도가 아니고 춘천 레거랜드가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한번라서 국민처장 오늘 정상적으로 면담 신청해가지고 언제 날짜를 못 받아들면 여기 있는 이 텐트는 굉장히 훌륭한 텐트예요. 춘천 중도에 있는 우리 이정희 대표 그 텐트는 여기는 완전 거기는 시베리아고 여기는 완전 온데 지방이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